임신 말기 분들을 위한 요가 영상입니다.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골반을 더 열고 체력 증진을 위해 갑자기 무리하기보다는 엄마는 몸과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기 위한 깊은 호흡과 감각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누군가의 출산 후기를 보고 들으며 몸과 마음이 더 긴장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엄마와 아이의 즉 우리만의 신체적 교감을 통해 축복과 감사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매번 알아차려봅니다. 영상 수련하면서 여가인 경우 또는 가진통이 느껴질 때에 호흡이 힘들다면 요가 자세에서 천천히 나와 편안한 자세에서 느리게 숨쉬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엄마도 아기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안나요가 시작합니다. 발바닥을 붙여 나비 자세로 안고 한 손은 아이의 공간 위에 한 손은 심장 위에 올리고 호흡합니다. 깊고 느리게 숨 쉬면서 내가 교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머릿속에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아이와 나의 심장의 박동이 함께 느끼고 있음에 집중하세요. 깊고 느린 호흡이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 골반의 바닥에서 아이가 있는 공간을 따라 내 심장 주변부까지 넓고 크게 숨 쉬어요. 브라이머리 호흡을 진행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음 하고 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동을 주시는 호흡이에요. 숨을 코로 들이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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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무릎이 부드럽게 트위스트 합니다. 오른손 무릎, 왼손 등 뒤 바닥을 짚고 배는 부드럽게 펴고 등 뒤를 돌리는 기분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배와 골반 앞에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숨 쉬어요.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 들이시며 왼손 무릎이 반대쪽 내쉬며 오른손 등 뒤 바닥을 짚고 배는 부드럽게 열듯이 가슴을 펴고 등 뒤의 근육을 트위스트 합니다. 허리와 엉치 있는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를 더 높게 담요를 접어서 위치를 높여주세요. 들이시며 손 무릎이 정면으로 오고 부드럽게 등의 긴장을 풀고 숨 쉬어요. 담요를 등 쪽에 깔고 눕습니다. 블락을 미리 옆에 가져다 두시고 블락이 없는 분들은 쿠션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발 골반 넓이 뒤꿈치 입쪽으로 왼쪽 허벅지 무릎을 왼 겨드랑이 옆구리 쪽으로 가져와 내쉬며 끌어안아주세요. 아랫배와 갈비뼈 있는 쪽을 누르지 않게 주의합니다. 개구리 자세 왼쪽 무릎을 90도로 세워 옆으로 열어주세요.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블락을 왼쪽 정강이 바깥에 받쳐주고 자세를 유지하세요. 다시 왼 허벅지를 옆구리 쪽으로 가져오고 블락이나 쿠션을 왼 허벅지 밑에 받치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손은 안쪽 발날을 잡고 내쉬며 당겨줍니다. 목과 어깨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 바닥에 편안하게 기대어 보세요. 왼발 바닥 블락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오른 허벅지 무릎을 오른 옆구리 쪽으로 가져와 내쉬는 숨에 당겨요. 이때 왼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왼발바닥도 느껴주세요. 개구리 자세 왼 다리 90도로 다시 세우고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오른쪽 정강이 바깥면을 블락 위에 오른쪽 허벅지 옆구리 쪽으로 가져와 블락이나 쿠션을 허벅지 넓적다리 부분에 대주고 오른쪽 손은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바깥쪽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안쪽을 잡았을 때 또는 발날의 바깥쪽을 잡았을 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은 쪽을 선택합니다. 숨 쉬면서 손을 풀고 오른발 땅에 발 골반 넓이로 둔 상태에서 손을 양쪽 서해부 위에 올려두고 숨 쉬어요. 교각 자세 블락을 안쪽 허벅지에 롤맷이 있다면 롤맷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들이시며 척추를 쇄골 쪽으로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엉덩이 두 뼈를 천장으로 들어 올리세요. 배꼽을 들어 올리는 기분보다 땅에 앉을 때 닿는 엉덩뼈를 블락과 함께 끌어올리세요. 지금 유선 발달로 가슴 있는 쪽이 너무 눌리는 기분이 들면 반만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등 하나하나를 내려와 엉덩이 땅에 왼쪽으로 몸을 돌려 잠시 휴식하세요. 천천히 손 바닥을 짚고 일어나 앉습니다. 마지막에 왼손으로 머리 받쳐서 상체 세워주고 담요를 좀 도톰하게 말고 엉덩이 밑에 부드럽게 깔고 앉아주세요. 손을 옆으로 툭 떨구고 양손을 배 앞에 깍지를 껴서 천장으로 쭉 뻗어 기지개 깍지를 꼈을 때 어깨 또는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양팔을 나란히 11자로 손끝 천장으로 뻗어줍니다. 양쪽 갈비뼈로 크게 숨 쉬고 원 그리며 아래로 숄더 슈럭스 자세 들이시며 윗등 넓게 어깨 귀 위로 귀 뒤로 내쉬며 모아서 아래로 내려요. 들이시며 윗등 넓게 내쉬며 중간 날개등을 조여주고 길게 내려줍니다. 들이시고 윗등 넓게 내쉬며 팔 구부려 아래 날개등을 중앙으로 모아주세요. 모은 날개등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숨 들이시고 어깨를 귀 위로 귀 뒤로 내쉬는 숨에 모아진 등근육을 뒤통수에서 땅쪽으로 멀어지게 내려주세요. 들이시며 윗등 넓게 내쉬며 중간 날개뼈 사이 등을 꼬집듯이 길게 내려주고 마지막 숨 쉬고 내쉬며 팔꿈치 구부려 아래 날개등을 중앙으로 모아주세요. 모은 날개등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부드럽게 숨 쉬어요. 엉덩이 밑에 담요를 빼내고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팔을 구부려 손을 깍지 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매트 앞면을 두 차례 접어서 손바닥은 매트 위 손가락 마디는 땅에 닿게 하셔도 좋아요. 들이시며 아래 허리를 살짝 낮추고 내쉬며 꼬리뼈 감아 엉덩뼈와 다리 근육에 힘쓰세요. 배는 힘주지 않습니다. 들이시며 배를 풀고 내쉬며 꼬리뼈 감아 엉덩뼈 힘주고 허벅지 힘 들이시며 허리 부드럽게 풀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엉덩뼈와 다리 안쪽에 힘줘요. 숨 들이시며 배 풀고 부드럽게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 엉덩뼈와 허벅지 다리에 힘 숨 쉬며 아랫배를 부드럽게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이때 무릎은 매트 너비로 넓게 벌려줍니다. 아랫배가 허벅지에 압박되지 않게끔 다리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열어주고 엉덩뼈 바닥 있는 쪽에도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자세에서 일어나고 발을 골반 3배 넓이 정도가 되게 오른손이 오른 허벅지를 밀고 왼손은 왼 허벅지를 지탱하거나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왼손 밑에 블락을 바치고 내쉬며 오른 옆구리 왼쪽으로 가볍게 트위스트합니다. 반대쪽이요. 이번에 필요하면 오른손에 블락 왼손 허벅지 길게 밀어주세요. 다리 힘 씁니다. 숨 들이시며 정면 상체에 세워서 다리를 지그재그로 골반 넓이 3배로 다리 벌립니다. 워리어 2 왼발 열고 필요한 분은 블락을 미리 왼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오른손을 배 위에 왼손은 심장 위에 아이와 교감하며 깊게 숨 쉬어요. 중심을 잡으실 수 있다면 왼팔을 허벅지 위에 안전함이 필요하다면 왼손을 블락 위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배에 숨 쉬면 몸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다리로 단단하게 바닥을 지지하고 손댄 아랫배가 땅으로 너무 무게감 있게 내려가지 않게끔 살짝 서포트 해주세요. 등쪽으로도 숨 쉬어 보고 옆구리 겨드랑이 쪽으로도 숨 쉬어 보고 발바닥에 힘은 좋지만 골반에 바닥 있는 쪽의 근육으로도 깊고 느리게 호흡을 보내봅니다. 왼손 블락을 짚고 다리 지그재그로 움직여 폭을 줄이고 천천히 양손 바닥 짚어 왼발 앞 피전 자세 허리에 엉치뼈 있는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담요를 왼 엉덩이 밑에 깔고 상체를 앞으로 배가 압박되지 않는 만큼만 엎드려 주세요. 초보자는 뒷다리를 구부리셔도 좋고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뒷다리를 길게 뻗을 수 있는 만큼만 늘려줍니다.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 나의 심장에서 아이의 공간까지 건강한 호흡을 보내요. 상체를 세워 오른다리 앞으로 가져와 몸 바르게 세우고 호흡 반대쪽 천천히 일어나서 도구가 필요하다면 미리 오른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발 골반 넓이 3배에 오른발 연 워리어 2 이번에 왼손이 배 아이의 공간 위에 오른손은 나의 심장 위에 발바닥에서부터 다리 전체 힘을 통해 아이와 내가 건강한 에너지로 지원받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오른팔 허벅지 위에 안전함이 필요하다면 오른손을 블락 위를 받치고 자세 유지 서서 자세를 유지할 때 복식 호흡을 하기보다 왼손으로 아이의 무게를 부드럽게 받쳐주고요. 다리의 힘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멈춘 숨이 아닌 깊고 느린 호흡이 내 몸 전체를 따라 느껴지게 숨 쉬어요. 천천히 뒷다리 폭을 줄이고 뒷물은 먼저 내린 후에 손 바닥을 짚어 오른 엉덩이 땅에 엉치 뻐근하신 분들은 담요를 엉덩이 밑에 깔아줍니다. 배가 눌리지 않게 몸을 오른 다리 안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쭉 뻗어주세요. 뒷다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뻗어줍니다. 골반 아래까지 충분히 숨 느껴요. 부드럽게 숨 쉬며 상체 세우고 왼발 앞으로 가져와 몸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부드럽게 숨 쉬며 자세를 풀고 왼쪽으로 몸을 누울 때 블락이나 쿠션을 머리맡에 다리 사이에 여분의 담요나 쿠션을 포개서 깔아주세요. 오른손 편안하게 배 위에 올리고 나의 편안한 휴식의 에너지가 아이와 함께 교감할 수 있게 숨 쉬어요. 아이와 함께 교감할 수 있게 숨 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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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숨 쉬며 오른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한 손은 아이에게, 한 손은 나의 심장 위에 올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잠시 잊고 깊게 숨 쉬는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의 공간 안에 변화된 부분과 함께 태동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깊고 느리게 호흡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깊고 편안하게 호흡해 주는 거 부모가 되어서 평생 연습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출산 준비물 아닐까요? 호흡이 가장 매력적인 부모가 되어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나마스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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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